안녕하세요. 플라이 송쌤입니다. 바로 지난번 올라간 영상이죠? 매빅3 프로의 언박싱 영상 잘 보셨나요? 오늘은 제 영상 중에 가장 효자 영상입니다. 바로 매빅3 프로 완전 정복인데요. 진짜 진짜 초보자 분들의 입장에서 1부터 10까지 다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자, 먼저 저는 이 미니3 프로를 매빅3 프로와 함께 넣고 다니는데요. 그 이유는 얘도 DJI RC랑 호환이 되고 얘도 DJI RC랑 호환이 돼요. 이렇게 넣고 다니니까 이렇게 가방에도 딱 들어가고 아주 좋더라고요. 이렇게 두 대를 운용하신 분들은 강추드리는 조합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 매빅3 프로의 어플이죠? 이제 DJI Fly 앱을 완벽하게 좀 털어드릴 예정입니다. 잘 봐주시고요. 먼저 매빅3 프로랑 RC를 연결하려면 이 바인딩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전원을 켜면 안에 있는 짐벌도 돌고 프로펠러도 돌고 그래서 짐벌 모터가 고장이 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 보호캡을 풀어주셔야 하는데요. 보호캡은 뒷면에서 빼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조심스럽게 제가 불독 입막이라고 했던 보호캡을 이렇게 조심스럽게 펼쳐주시고요.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는 게 처음이시라면 이 뒤쪽에 있는 스펀지가 있을 거예요. 그거 반드시 함께 빼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날개를 앞날개는 옆으로 뒷날개는 아래서 위로 펴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전원을 넣을 건데요. 혹시라도 오늘 세팅을 하다가 키를 잘못 눌러서 이루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프로펠러를 좀 빼놓겠습니다. 자 프로펠러를 빼는 방법은요. 모터를 잡으시고 이 프로브를 꾹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돌아가서 이 홈이 아다리가 맞을 때 위로 빼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다 빼볼게요. 꾹 누르고 돌려서 빼고 꾹 누르고 돌려서 빼고 자 지금 다 뺐습니다. 제 영상 중에 드론의 비행월 영상이 있는데요.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드론 프로펠러가 두 종류인 걸 아시겠죠. DJI에서는 이 프로펠러를 하나는 회색 띠가 있는 프로펠러 하나는 아무것도 없는 프로펠러로 구분을 해놨어요. 그리고 모터를 자세히 보시면 회색 띠가 있는 모터와 회색 띠가 없는 모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펠러를 나중에 끼우실 때 회색 띠가 없는 모터에 회색 띠가 없는 프로펠러를 끼우셔야 하고요. 제가 이번에 서천교육지원청에 촬영연수를 갔다 왔는데 보니까 이 프로펠러를 끼우실 때 그냥 홈에 이렇게 딱 끼우기만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그냥 눌러만 놓으면 그대로 빠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 홈이 여기 있는 홈에 딱 맞춘 다음에 모터를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펠러 들어도 빠지지 않게 반드시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참고를 해주세요. 자 이제 프로펠러를 빼놓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륙 버튼을 잘못 눌러도 모터만 돕니다. 그래서 좀 더 안전하게 할 수 있겠죠. 전원 버튼을 켜 볼게요. 전원 버튼은 여기 뒤에 있는 배터리 이 부분이에요. 모든 DJI 드론들은 띡띡 하고 전원을 넣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전원을 켠 뒤에는 드론을 기울이거나 뒤집으시면 절대 안 되는데요. 그 이유는 지금은 이 짐벌이 전원이 꺼졌기 때문에 모터가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터가 켜지는 순간부터 이제 이 짐벌이 일을 해서 드론이 기울어지면 기울어진 것 반대 방향으로 기울어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수평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잖아요. 근데 드론을 뒤집어 버리면 이 짐벌 모터 이동각에서 벗어나면서 고장이 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전원을 켜고 난 다음에는 뒤집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초보다분들이 전원을 켜고 나서 뒤에 SD카드를 넣는다던지 밑을 좀 본다고 아니면 전원을 끌 때 이럴 때 많이 뒤집으시더라고요. 요거 반드시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전원을 켜 볼게요. 자 이제 짐벌을 보시면 드론이 아무리 기울어져도 카메라는 가능합니다. 참고로 매빅3 프로는 이 DJI RC 조종기 버전과 RC 프로 조종기 버전이 있는데요. 가격 차이가 한 80만원? 70만원? 80만원 정도 날 거예요. RC 프로 조종기가 좀 더 좋은 조종기죠. 좀 더가 아니라 사실 좀 많이 좋긴 한데 이 DJI RC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자 이렇게 전원을 켰어요. 만약에 처음 드론이랑 연결하시는 분들은 바로 안 뜰 거예요. 그럼 이렇게 연결 가이드로 들어가셔서 기체를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펌웨어 버전이 불치한다고 뜨네요. 펌웨어를 살짝 업데이트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연결이 돼서 드론이 보고 있는 화면이 RC 조종기에도 뜨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그러면은 화면 녹화를 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스크린 녹화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이제 매빅3 프로 그리고 DJI Fly 앱의 화면인데요. 화면 구성을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위쪽에는 N모드라고 돼 있습니다. 이 N모드는 노말모드인데요. 위에 보시면은 C, N, S가 있습니다. C는 시네모드 N은 노말 S는 스포츠모드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S모드인 경우 스포츠모드일 때는 장애물 회피가 꺼집니다. 즉 센서가 꺼져요. 자 여기 지금 이 드론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C모드는 시네모드라고 해서 굉장히 피치각이 작습니다. 그래서 비행속도가 느려지겠죠. 그래서 시네마틱한 영상을 촬영하기 좋고 노말은 딱 그 중간값이에요. 근데 스포츠는 최대한 기울입니다. 그래서 스포츠모드일 때 아주 빠르게 비행을 할 수 있어요. 대신에 아주 빠르기 때문에 이 센서가 다 꺼진다는 거 그 점만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좀 멀리까지 보내야 되는데 시간이 없다. 그럴 때 스포츠모드로 멀리 그냥 쫙 보내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륙 시 주의 필요 GPS가 없다라고 뜨는데요. 현재 저는 실내이기 때문에 GPS가 없습니다. 실내에서 이렇게 GPS가 잡혀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륙을 하게 되면 바닥에 있는 비전 센서 그리고 기압계 이 정도로 호버링을 하게 되는데요. 기체 자체에서 내뿜는 바람과 실내에 흐르는 기류 이런 것들 때문에 기체가 흐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드론을 사고 나서 가장 많은 분들이 처음 일주일 한 달을 넘기지 못해요. 첫 비행이 너무 설레니까 집에서 그냥 거실에서 뛰어본다고 띄우시는데 처음에는 괜찮아요. 근데 기체가 서서 이렇게 흐르기 시작하면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그냥 벽으로 밀어버리는 그럼 꾹 하고 뿌직 하는 거죠. 이런 견적이 굉장히 많이 나니까 반드시 조심하셔야 됩니다. 위에 지금 98 그리고 0000이 있는데요. 이거는 배터리 잔량과 잔여비행 시간입니다. 이렇게 눌러보시면 지금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리턴홈이 실행되기까지 또 하나는 강제 랜딩이 되기까지 또 하나는 배터리를 다 쓸 때까지 시간을 나타냅니다. 지금 현재 98%인데요. 이게 이륙을 하게 되면 이제 비행 시간이 뜰 거예요. 매빅3 프로 같은 경우는 최대 비행시간 43분 최대 호버링 시간이 37분입니다. 그래서 비행하게 되면 여기에 뭐 최소한 30분 이상의 시간이 뜨겠죠. 그런데 여기에 뜨는 시간들은 그때 당시 시점에 드론의 상태를 고려해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10분 남았다고 해서 정말 10분 뒤까지 날릴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갑자기 바람이 세진다든지 아니면 다른 모드로 날린다든지 이러면 이 분이 바뀌는 거죠. 따라서 항상 수시로 여기를 모니터링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건요. 40% 정도부터는 당겨 오시고요. 30%부터는 착륙하시는 걸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RC라고 써있는 게 있죠. 이거는 이 조종기와의 연결 신호 강도입니다. 이 RC가 강하다는 거 이 그래프가 지금 꽉 차있다는 거는 조종기랑 드론이 연결이 아주 잘 돼있다는 뜻입니다. 조종기랑 드론은요. 조종기에 있는 송신기 여기 안테나에서 송신이 나가겠죠. 그리고 드론에 있는 수신기가 서로 전파를 주고받으면서 명령을 내리는 건데요. 이 전파는 이렇게 곡선으로 가지 않고 물론 살짝 휘긴 하는데 직선 전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잘 날아가다가 지금까지는 전파가 좋아요. 근데 이쪽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장애물에 막혔죠. 그럼 전파가 끊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들어가는 시점부터 전파가 점점점점 안 좋아질 거예요. 따라서 이 전파가 끊긴다는 건 화면이 지지직거리거나 아니면 여기 있는 그래프가 급격하게 줄어든다는 뜻이거든요. 그럴 때는 반드시 반대 기동을 하셔야 돼요. 오른쪽으로 가다가 전파가 줄어들었으면 왼쪽으로 가시는 게 좋고요. 하강을 하다가 전파가 줄어들면 상승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보이는 여기가 장애물 센서를 뜻하는 건데요. 이렇게 눌러볼게요. 그러면 현재는 전방, 후방 사용 불가, 좌우 사용 불가, 상하 사용 불가 라고 되어 있죠. 장애물 센서가 지금 현재는 사용이 어렵다. 뭐 이거는 끄고 켤 수 있고 뭐 이륙하고 이런 거에 따라 상황이 달라집니다. 자, 그 다음은 GPS입니다. 이렇게 인공위성 모양이 GPS인데요. 이 드론에는 굉장히 많은 센서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GPS 센서가 있습니다. GPS 센서는 지구 밖에 있는 인공위성들, 인공위성 하나랑만 연결되는 게 아니고 정말 수십 개랑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인공위성이랑 연결될수록 GPS의 정확도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현재는 지금 GPS가 안 잡혀있기 때문에 빨간색이고 0인데요. 야외에 나가서 드론을 켜면 이게 초록색으로 바뀝니다. 이 GPS가 잡히면서 또 홈포인트 has been updated, please check here on the map. 뭐 이런 여자 음성이 뜰 거예요. 이게 뭐냐면 홈포인트가 업데이트가 됐다는 거예요. 즉 GPS 잡힌 현재 위치를 홈포인트로 인식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홈포인트가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드론을 날리다가 리턴홈이 될 수가 있어요. 또는 리턴홈을 실행할 수가 있겠죠. 직접 그때 돌아오는 포인트가 홈포인트입니다. 아, 그래서 처음 드론을 켜실 때 저는 항상 탁 사방이 트여있고 위에도 트여있는 그런 개활지에서 드론을 켜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게 왜냐면 여름이나 뭐 이럴 때 덥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좀 그늘진 나무 밑이나 어디 천방 밑에서 드론을 켜고 이륙을 하면서 이렇게 나가서 날리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런 데서 켜면 지금 여기가 홈포인트가 됩니다. 위에가 천방이나 나무가 덮여 있어도 홈포인트가 일로 잡혀요. 그래서 나중에 드론이 리턴홈을 하면은 천막이나 나무 위에서 내려오게 돼요. 걸리겠죠. 물론 리턴홈은 중간에 조작을 하면서 취소할 수는 있습니다. 저는 절대 무조건 끝까지 리턴홈을 쓰지 않고 제 눈에 드론이 보이면 바로 리턴홈을 취소하고 하는데 초보자분들은 이런 것도 잘 모르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 이륙하실 때는 개활지에서 사방에 트여있는 개활지에 드론을 넣고 드론을 켜주세요. 그러면 여기를 홈포인트로 잡습니다. 여기서 날리시고요. 날리고 나서는 그늘진 대로 들어가셔도 되니까요. 아니면 제가 추후에 알려드리는 홈포인트 업데이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왼쪽으로 갈게요. 왼쪽에는 지도가 있습니다. 이 지도를 이렇게 누르시면 좀 더 크게 뜨고요. 한 번 더 누르면 바뀝니다. 지금 제 DJI-RC가 와이파이 연결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위치가 안 뜨고 있잖아요. 근데 와이파이 연결하고 현재 위치를 잡으면 이렇게 한국의 세종시에 있는 게 뜨겠죠. 자 이 지도는요. 여기 보시면 굉장히 많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공역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는 지우개고 여기는 이제 홈포인트를 알려주는 거고요. 여기는 방향을 알려줍니다. 기체 그리고 이것 좀 중요합니다. 여기 이제 지도의 형태를 뜻하는데 일반 지도 위성지도 그리고 위성지도에 그 정보가 표시되는 혼합지도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지도를 통해서 현재 조종자의 위치 현재 드론의 위치 드론의 방향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비행기를 누르면 이거는 이제 에어센스예요. 에어센스인데 비행기와 충돌 위험도를 알려주는 그런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내드론 찾기가 있습니다. 자 내드론 찾기가 뭐냐면요. 드론을 잃어버렸을 때 드론의 최종 위치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드론의 최종 위치가 이렇게 뜰 건데요. 지금 GPS가 안 잡혀있으니까 안 뜨죠. 최종 위치로 가세요. 간 다음에 깜빡임 및 신호음 시작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지금 들리셨죠? 시끄러워서 한 번만 누를게요. 이렇게 삐삐삐삐삐삐 하는 메시지가 뜹니다.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듣고 소리를 들으면서 드론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있는 기능이에요. 혹시라도 드론이 추락하면 이거 꼭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다음 여기 HD가 있는데 고도와 거리입니다. 그리고 상승속도 이동속도가 위에 뜨고 있어요. 이쪽은 이제 촬영에 관한 건데요. 현재 드론에 있는 저장공간으로 촬영할 수 있는 시간 지금 6분 21초죠. 그리고 현재 4K 60프레임으로 촬영이 된다. 즉 4K 60프레임으로 찍었을 때 6분 21초 찍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EV는 노출이고요. 지금 오토로 되어 있는데 이걸 프로로 바꿀 수도 있어요. 한 번 더 터치하면 프로로 바뀌었죠. 자 프로에서는 말 그대로 프로모드예요. 직접 조종자가 다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셔터 스피드, 조립에 ISO 노출값 그리고 화이트 밸런스 뭐 이런 것들을 다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ND 필터를 쓰게 되면 프로모드를 좀 활용을 많이 하실 수가 있겠죠. 여기 화면을 또 보실게요. 지금 1, 3, 7인데요. 자 매빅3 프로는 트리플 렌즈죠. 자 1은 24mm 핫셀블러드 포서드 렌즈고요. 3이 이번에 추가된 70mm 렌즈입니다. 현재 지금 아바타가 너무 가까이 있어서 초점이 안 잡히고 있죠. 그 다음에 7 7이 166mm 망원렌즈입니다. 너무 안 예쁘게 나오네요. 그리고 이 오른쪽에 이 줌 다이어를 돌리시면 배율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7배에서부터 28배까지 또 디지털 줌이 가능하고요. 이 70mm 렌즈도 줌이 됩니다. 3에서 7까지 되니까 한 2배 좀 넘게 줌이 되네요. 그리고 핫셀블러드도 줌이 됩니다. 쭉 당겨주시면 3배까지 됩니다. 여기 줌 다이얼 확인하셨죠. 자 그리고 AF는 오토포커스에요. 자동 초점을 맞춘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한 번 더 터치하면 수동으로도 초점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세 개를 보시면 이렇게 빨간 동그라미가 있을 때는 동영상 촬영이 되고 있다는 뜻이고요. 촬영 버튼은 여기 사진 촬영 버튼이 있고 여기 동영상 촬영 버튼이 있어요. 근데 이 버튼 눌러도 바뀝니다. 여기서 동영상 촬영 버튼 누르면 한 번 누르면 동영상으로 바뀌어요. 또 누르면 촬영이 시작되고요. 또 누르면 꺼집니다. 한 번 누르면 사진 촬영 모드로 바뀌고요. 또 누르면 사진이 찍힙니다. 뭐 이런 식이죠. 자 여기 네모의 유튜브 모양 있는 거는 이제 앨범이에요. 지금 찍은 갤러리로 가는 거고 요 위에 있는 거 요건 좀 많이 쓰이죠. 사진이나 동영상의 세팅 메뉴들인데요. 단일 촬영은 이제 셔터를 눌렀을 때 한 번 찍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탐색은 이제 28배 줌 약간 진짜로 탐색할 때 쓰는 그런 모드죠. A, E, B는 이제 오토 익스포절 브라켓팅 이라고 해서 이 3, 5 이렇게 있는데 3장 찍고 5장을 찍어서 최적의 적정 노출 값을 찾아주는 촬영 모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연산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눌러서 여러 장 찍는 거죠. 3장, 5장, 7장 이런 게 있네요. 자 인터벌 타이머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이 인터벌 타이머가 굉장히 꿀팁인 걸 아실 수 있는데요. 2초마다 3초마다 5초마다 이렇게 계속 촬영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셀카 찍을 때 진짜 좋은데 드론을 미리 띄워서 내가 원하는 데다 갖다 놓고 원하는 구도에서 원하는 포즈를 잡은 다음에 인터벌 타이머 해놓고요. 지금 2초잖아요. 2초에 한 다음에 이 사진 촬영 버튼을 누르면 이제 2초마다 계속 찍힙니다. 그러면 조종기를 숨겨놓고 열심히 찍은 다음에 나중에 잘 나온 것만 건져내면 되는 거죠. 자 사진 모드는 이렇게 있었고요. 다음 동영상 모드를 볼게요. 동영상 모드는 일반 동영상이 있고 야간 모드가 있습니다. 야간 모드에서는 좀 더 아무래도 야간의 노이즈나 뭐 이런 거를 잘 잡아주겠죠. 이게 지금 라이브 화면에서는 잘 안 나올 거고 촬영 결과물에 조금 영향은 줄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28배 줌 가능한 탐색 모드가 있고요. 슬로우 모션도 있네요. 슬로우 모션은 셔터 스피드를 굉장히 늘려주는 건데 C4K에 120프레임까지 촬영이 가능하네요. 와우. 자 다음은 마스터샷입니다. 마스터샷은 현재 이륙이 안 돼서 어떤 기능인지 안 보일 텐데 자 마스터샷은요. 그냥 모든 걸 다 때려 넣은 거예요. 이게 매빅3 프로가 가지고 있는 뭐 퀵샷이나 뭐 POI 뭐 이런 것들을 다 때려 넣어가지고 다 합니다. 그냥 피사체만 하나 지정해 놓으면요. 다 찍어줍니다. 진짜 말 그대로 마스터샷이죠. 자 이 퀵샷은 드론 항공 촬영에서 많이 쓰이는 그런 움직임을 기초 디폴트로 좀 해놓은 건데요. 예를 들면 드론이 이렇게 멀어지면서 찍어주는 드론이 샷이라든지 이렇게 빙빙 돌면서 찍어주는 헬릭스라든지 위로 쭉 올라가면서 피사체를 알아보는 로켓 뭐 이런 것들을 퀵샷의 기능으로 넣어 놓은 거죠. 하이퍼랩스는 이제 타임랩스를 찍어주는데 이것도 지금 아 이건 그래도 뜨긴 뜨네요. 하이퍼랩스가 프리, 서클, 코스락, 웨이포인트 총 4가지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몇 초마다 촬영을 하면서 그걸 동영상으로 만들어줍니다. 지금 여기 샘플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하이퍼랩스나 타임랩스는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기 굉장히 좋은 촬영 기법이에요. 여기서 프리는 내가 자유롭게 조종하면서 하이퍼랩스를 찍는다고 서클은 동글게 돌면서 하이퍼랩스를 찍어주는 거고 코스락은 특정 코스를 락을 걸어준다는 듯이 한 방향으로 가면서 하이퍼랩스를 찍는다. 웨이포인트는 내가 사전에 지도에서 띵띵띵띵 찍어놓으면 글로 가면서 하이퍼랩스를 찍는다. 이런 기능입니다. 파노라마도 안되는데 이게 이륙을 해놓고 설명을 드릴 수가 없는 기능들인데 나중에 한번 비행하면서 또 설명을 찾아드릴게요. 이 파노라마는 구형 파노라마가 있고 위아래로 기다란 파노라마와 좌우로 긴 파노라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하이퍼랩스가 지금 핫셀블라드만 되는 게 아니고 70mm 렌즈도 하이퍼랩스가 되네요. 오 그러면 70mm 렌즈에서 하이퍼랩스 거는 것도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이것도 나중에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겠네요. 자 그 다음에 왼쪽에 보시면 이제 이륙버튼이 있고요. 그 위에는 웨이포인트 비행입니다. 웨이포인트라는 거는 지도에서 지점들을 찍어놓고 계획 비행을 한다는 뭐 그런 비행인데 안 쓸 거니까 뺄게요. 자 이제 지금까지는 세 발의 피었고요. 오른쪽에 위에 메뉴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메뉴에 진짜 모든 게 다 있어요. 자 안전을 먼저 볼게요. 안전은 이제 비행 안전과 센서에 관련된 것들을 관할하는 창입니다. 자 비행 보조에서 센서 관련된 거예요. 장애물 회피를 할 때 우회할지 장애물이 있으면은 피해서 갈지 또는 정지할지 장애물을 감지하면 멈출지 아니면 그냥 꺼버릴지 장애물 회피를 아예 꺼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나 이런 센서나 보조 기능은 정말 말 그대로 보조의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전적인 비행 안전은 조종자가 손으로 하는 겁니다. 항상 기체의 위치를 잘 파악하시고 화면에서 눈 떼지 마시고 위험한 비행 하지 마시고 천천히 날리셔야 돼요. 자 레이더를 지도에 표시하는 건데요. 이 레이더가 지금 여기에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는 장애물 센서가 꺼져 있어서 지금 표시가 안 돼 있는 건데 다음은 리턴 투 홈인데요. 이제 고급 리턴 투 홈이 있네요. 고급 리턴 투 홈은 기체가 현재 위치한 장애물이나 이런 걸 다 고려했을 때 최적의 리턴 투 홈 경로로 알아서 비행을 한다. 뭐 이런 거예요. 이제 프리셋은 직접 설정해 놓은 고도로 비행을 한다. 지금 최고 고도가 120m인데 우리나라는 법정 고도는 150m잖아요. 그래서 150m으로 설정을 해놓을게요. 이게 되게 불편해. 이게 옛날에는 이거 손으로 이렇게 1,50 이렇게 칠 수 있었는데 자 이렇게 150m을 해놓으니까 자동 리턴 홈 고도도 150까지 풀려요. 그래서 우리나라 법정 최고 고도인 150m까지 상승해서 리턴 홈을 할 수가 있고 또는 최적은 알아서 계산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지금 안되네요. 자 이 홈포인트 업데이트를 누르시면 이 사람을 기준으로 가 있고 뭐 드론을 기준으로 이렇게 두 가지가 뜰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 드론을 처음에 여기서 날렸어요. 드론을 켜면 여기가 홈포인트가 잡히죠. 드론을 날렸습니다. 근데 사람이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잖아요. 여기서 날렸는데 일로 갔어. 근데 리턴 홈이 실행되면 드론은 일로 오겠죠. 그래서 이쪽에 갔을 때 홈포인트를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는 거죠. 그래서 이 홈포인트 업데이트가 아마 조종자 기준과 기체 기준이 두 개인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기체 기준은 현재 그 기체의 위치를 홈포인트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처음 이룩한 포인트 말고 다른 데로 홈포인트로 하고 싶다. 이룩하고 나서 홈포인트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항공 안전이고 최대 고도 150 최대 거리 제한 없음 이렇게 있었고요. 여기는 이제 콤파스 캘리브레이션 IMU 캘리브레이션이 뜨는데 이거는 뭐 항상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때 뭐 오류가 뜨면 해주시면 되는데 하는 방법은 여기 그대로 애니메이션이 뜹니다. 애니메이션 따라 해주시면 돼요. 콤파스 캘리는 뭐 드론을 X축으로 한 바퀴 돌리고 이렇게 한 바퀴 돌리고 이렇게 짐벌 밑으로 해서 한 바퀴 돌려야 돼요. 이거는 이제 지자계나 자성에 의해서 캘리가 뜨는데 보통 주변에 금속 물질이 있으면 꼭 뜹니다. 그래서 콤파스 캘리가 떴다. 그러면은 일단 드론의 위치를 좀 옮겨보세요. 주변에 차량이나 뭐 전봇대나 뭐 이런 어떤 쇠로 된 물질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중에 오류 났을 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배터리 정보예요. 배터리 정보 누르시면은 배터리의 셀 전압 그리고 배터리의 온도 뭐 사이클 수 이건 충전 횟수고요. 이 배터리 온도는 겨울철에 중요해요. 그래서 겨울에 너무 추울 때 날리시면 안 되니까 항상 좀 배터리를 따뜻하게 해놓고 날리시던지 아니면 미리 전원을 넣고 좀 기다려서 열이 충분히 올라오고 난 뒤에 날리셔야 됩니다. 보조 LED는 켜고 끄고 뭐 이렇게 자동으로 할 수가 있고요. 기체 전면 암의 LED 자, 이게 뭐냐면요. 기체 앞부분에 이제 암때 빨간 색깔 불빛이 들어와요. 근데 이 빨간 불빛이 밤이라든지 좀 어두울 때는 이게 카메라에 좀 담깁니다. 빨간색 크게 그래서 그럴 때 그냥 끌 수가 있고 뭐 자동으로 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주의료구역 잠금 해제는 제가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이나 촬영 승인을 받았어요. 근데 이거는 DJI 측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비행 승인을 받고 가서 날리려고 해보면 시동이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비행 승인을 받은 문서를 DJI 측에 보내서 이 잠금 해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시동이 걸립니다. 승인 받아 놓고 못 날리면 안 되잖아요. 반드시 이거 참고해 주시고요. 내 드론 찾기는 제가 아까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전 고급 설정 보시면 신호가 끊겼을 때 신호가 끊긴다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조종기랑 드론 사이에 장애물이 생기거나 뭐 이런데 신호가 끊기잖아요. 그때 뭘 할지 리터노물 할지 그 자리에서 내려갈지 호버링 그 자리에서 계속 떠 있을지 세팅을 하실 수가 있어요. 비상 프로펠러 정지는 이 스틱을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프로펠러가 멈춘다는 건데 이거를 비상시에만 할지 항상 할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항상 해놓으면은 내가 드론 날리다가 혹시라도 이렇게 하면은 그냥 프로펠러 정지하면서 그냥 뚝 떨어지는 거거든요. 조심하셔야겠죠. 근데 이것도 필요해요. 이거를 알아두시는 게 좋은데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지금 드론이 바람을 타고만 날아가고 있어요. 아무리 땡겨도 돌아오지 않고 더 뒤로 가면 이제 바다예요. 근데 바람이 너무 세니까 얘가 계속 멀어지기만 해요. 이럴 때는 이걸 빨리 세팅 메뉴 들어가서 비상 프로펠러 정지 언제든지 한 다음에 빡 해버리면 되죠. 그러면 날아가다가 프로펠러가 꺼지면서 뚝 떨어지겠죠. 바다에 떨어진 것보다는 무조건 육지에 다 떨어뜨리셔야 됩니다. 사고가 날 때 사고가 날 것 같아. 이 들어가다 하면 사고가 날 것 같아. 할 때도 빡 해서 떨어뜨리시면 됩니다. 참고만 해두시고 항상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거 잘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에어센스. 이거는 이제 에어2S인가 부터 들어온 기능이죠. 주변에 유인 항공기가 있으면 이 데이터를 공유해서 경고를 알려준다는 뜻입니다. 켜두시는 게 가장 좋겠죠. 자, 드디어 안전 탭은 끝났고요. 다음은 제어 탭입니다. 제어에서는 단위, 미터, 킬로미터, 야드, 파운드 우리나라는 미터가 제일 편하죠. 피사체 스캔 활성화가 됐을 때는 기체가 자동으로 피사체를 스캔한다. 이런 건데 이게 뭐냐면요. 피사체 있잖아요. 사람이나 뭐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스캔해준다는 겁니다. 근데 항상 되는 건 아니고 단일 촬영이나 일반 촬영 시에만 가능합니다. 이게 뭐냐면 핸드폰에서도 이렇게 사진 카메라 키면 자동으로 막 얼굴 이렇게 네모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겁니다. 피사체 스캔 켜놓으면 액티브 트랙이나 포커스 트랙 이런 거 할 때 좋겠죠. 직접 드래그 안 하고 그냥 여기 피사체가 뜨면 눌러주기만 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개인 엑스포 설정은 이제 이 키값에 대한 그래프예요. 초보자분들은 안 건드리시는 게 가장 좋고요. 저도 사실 이거 안 건드려요. 그래서 시내일 때 일반일 때 스포츠일 때 최대 수평 이렇게 날아가는 속도 상승속도 하강속도 최대 각속도 뭐 이 평활도 이렇게 도는 거 브레이크 감도 이런 것들을 세팅을 할 수가 있고 여기도 지금 피치 이 피치롤 이런 것들을 대한 그래프를 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짐벌 속도도 뭐 할 수 있어요. 근데 혹시라도 건드렸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초기화 해놓을게요. 근데 이거는 좀 진짜로 고수분들 고수분들은 좀 세팅을 해주시는 게 좋고 초보자분들은 내 손을 여기다 맞추는 게 좋겠죠.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짐벌 모드는 두 개가 있는데 이제 팔로우 모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편안한 화면입니다. 근데 이제 FPV 모드는 FPV 드론처럼 이렇게 드론이 기울어지면 화면도 같이 기울어져요. 이게 근데 아바타나 DJI FPV처럼 엄청나게 막 리얼한 그런 건 아닌데 그런 느낌이 충분히 나게 날아다니는 새같이 느껴지도록 하는 모드입니다. 짐벌 캘리브레이션은 짐벌이 좀 수평을 못 잡는다 할 때 한 번씩 해주시면 좋아요. 저는 지금 안 할게요. 벌써 40분이야. 빨리 해야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조종기 스틱은 모드2. 모드2라는 거는 스로틀, 엘리베이터, 에일럴은 그리고 이제 요축 이런 것까지 러더러더까지 이게 이제 모드2고요. 버튼 맞춤 설정은 뒤에 있는 커스텀 1, 커스텀 2 버튼입니다. 이 버튼을 어떤 걸로 할지 오른쪽 다이얼, 왼쪽 다이얼도 다 있네요. 이런 것들을 이제 세팅을 할 수 있는데 편하신 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조종기 캘리브레이션 조종기도 마찬가지로 좀 이 0점이 틀어진 것 같으면 캘리를 해줄 수가 있어요. 튜토리얼 됐고 카메라, 카메라는 이제 저장 파일 형식이 JPG, RAW, 그리고 플러스 JPG랑 RAW까지 다 저장을 하는지 종행비는 16대9으로 찍을지 4대3으로 찍을지 해상도는 지금 20메가 픽셀인데 이거는 지금 핫셀블러드가 20메가 픽셀이고 지금 새로 추가된 70mm는 48메가 픽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요게 아니고 각 렌즈마다 해상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안티플리커링이죠. 깜빡임 방지는 자동으로 해주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실내에서 형광등이나 이런 백열등 주파수랑 안 맞으면 막 이렇게 화면이 울렁울렁해요. 그거 자동으로 해주는 기능입니다. 히스토그램은 이제 여기 보이시죠? 이 노출값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히스토그램을 보시면서 어? 여기 노출이 좀 틀어졌네? 이런 것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이 피크레벨은 이제 오토포커스보다 MF모드에서 잘 보일 텐데 MF모드에서 활성화될 경우에 포커스 내에 있는 물체 윤곽이 빨강으로 표시가 된다는 거예요. 피크레벨을 올리면 그 빨강색이 좀 두껍게 나온다는 겁니다. 초점이 지금 어디에 맞춰 있는지를 표시해주는 화면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노출과다 경고는 관호출이 되면은 얼룩말 패턴으로 나타내는데 지금 관호출이 안 잡혀있죠? 그 다음에 격자선은 이제 X 그리고 우물정 그리고 가운데 점이 있는데 저는 항상 다 켜놓습니다. 이 격자선은 촬영할 때 구도잡기가 좋아가지고 저는 그냥 다 켜놔요. 근데 이거 단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뭐가 단점이냐면 전기줄이랑 헷갈려요. 이거 비행할 때 이 격자선인 줄 알고 날리다 보면 전기줄일 때가 진짜 간혹 있어요. 그래서 항상 좀 주의하시길 바라겠고요. 화이트밸런스는 이제 자동, 수동이 있는데 화이트밸런스라는 건 이제 흰색이 어느 정도 섞여있냐 즉 색온도 값입니다. 색온도. 자동으로 놓을 수도 있고 수동으로 놓아서 이 색감을 조절할 수 있어요. 색온도가 높을수록 따뜻한 느낌 온도가 낮을수록 차가운 느낌 그리고 적정 색감을 찾아서 주면 됩니다. 다시 자동으로 놓을게요. 다음은 저장장치고요. 내부 저장장치 내장 메모리가 기본 8기가가 있어서 SD카드를 꼽지 않아도 8기가까지 저장이 됩니다. 아니면 외장 SD카드를 꽂으면 SD카드 용량만큼 저장을 할 수가 있겠죠. 폴더명, 파일명 이런 것들 맞춤 설정할 수가 있고 녹화 중에 캐시 파일이 뭐냐면 이 드론에 지금 녹화되는 파일의 캐시 저용량 저화질의 파일을 휴대폰에 동시 저장을 합니다. 이게 왜 좋냐면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제가 비행을 하다가 이 기체가 추락했어. 근데 물속에 추락을 했어요. 그러면은 SD카드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이 영상도 날라가잖아요.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뭐 버드 스트라이크 새가 부딪혔어. 근데 입증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캐시를 켜놓으면은 방금 그 찍은 새가 부딪히는 그 영상이 이 휴대폰에 저장이 동시에 됩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걸 증명할 수 있다. 뭐 그런 걸로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2기가, 4기가, 8기가, 16기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2기가까지 저장이 되고 2기가 넘으면은 삭제를 한다. 뭐 그런 겁니다. 약간 블랙박스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초기화가 있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전송. 전송은 이제 안테나와 드론의 연결 RC에 대한 내용이에요. 듀얼 밴드는 2.4, 5.8을 둘 다 동시에 쓰는 거고 2.4는 2.4만 쓰고 5.8은 5.8기가 헤르츠 대형만 쓰는 거예요. 듀얼이 가장 좋겠죠. 채널 모드도 자동으로 잡을지 수동으로 잡을지가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비밥 드론 날릴 때 이게 진짜 중요했어요. 비밥 드론은 2.4로 잡을지 5.8로 잡을지 해서 수동을 해서 쾌적한 채널을 직접 찾았는데 DJI는 그냥 듀얼에 자동 놓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그래프가 안정적인 건 초록색, 불안정적인 건 여기 대역이에요. 그래서 뜨는 거고 자 마지막으로 정보를 보시면은 드론의 이름, 와이파이 이름, 모델명, 앱 버전, 기체 펌웨어 버전, 조종기 펌웨어 버전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새로운 펌웨어 업데이트가 있다. 그럴 때는 정부에 오셔서 이렇게 업데이트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전에 쓰던 게 매빅2 프로고 매빅2 프로 같은 경우에는 DJI GO4 앱을 썼습니다. 제가 매빅2 프로에서 매빅3로 넘어가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DJI Fly 앱인데요. DJI Fly 앱 같은 경우는 좀 설정하는 게 많이 부족해요. DJI GO4가 진짜 복잡하고 자세하게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얘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워요. 사실 매빅3 프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전문가용 하이엔드급 드론인데 이렇게 세팅하는 건 앱이 살짝 조금 부족하고 많이 아쉽다는 거는 정말 아쉽지만 매빅3 프로의 이 70mm 렌즈 때문에 제 기변을 한 만큼 잘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매빅3 프로의 DJI Fly 앱 완전 정복 편이었는데요. 이 매빅3 프로를 가지고 처음 입문하신 분들 또는 앱 세팅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아 이런 세팅이 이런 뜻이었구나 좀 잘 파악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영상이 엄청 긴데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시느라 정말 정말 고생하셨고 다음에 더욱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